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아버지가 어느 신앙 잡지에 올린 글입니다 그 글에 보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4살이 되던 해에 이제 아버지는 아이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햄버거 가게로 이렇게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아주 그날이 자기에게 아주 최고의 좋은 날인 것처럼 또 아이에게는 즐거움이 생겼겠죠 아빠랑 같이 그렇게 햄버거 가게 갔으니까 가서 햄버거도 시키고 콜라도 시키고 이제 프렌치프라이도 이렇게 넉넉하게 잔뜩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아이가 시키는 것에 곁들여서 드레싱 하느라 시켰는데 아이에게 먼저 그 음식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그 음식을 가지고 테이블에 앉더니 아빠에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허겁지겁 그 음식을 먼저 먹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 아빠가 물구름이 쳐다보다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그 프렌치프라이 아빠에게 한 두 조각만 줄 수 없니? 그러니까 아이는 거두절미하고 싫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앞에 있는 접시를 자기에게 바짝 당기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 마음속에 조금 서운한 일이 서운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요 놈 봐라 사준 사람이 누군데 요 프렌치프라이 하나도 안 주려고 하네 그런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자기 자신에게도 뭔가 느끼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방금 보여준 아들의 태도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어쩌다가 그분이 우리에게 아주 작은 것을 원하고 바라시는데도 우리는 아무 생각하지 않고 단번에 싫어요 라고 대답하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하기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문명작가가 조건 없는 감사라는 제목의 글을 썼는데 그동안 기도하면서 아주 하나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다는 사람도 만나봤고 그리고 성경을 잘 안다는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산다는 사람 이런 사람도 많이 자신이 만나봤는데 그 중에서 정말 믿음이 좋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다 가면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더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범사를 감사함으로 바라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 여정마다 감사함으로 바라보면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그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밤에 이렇게 평안한 곳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건 그 좋은 환경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에 감사할 때 그는 진정으로 평안한 꿈을 꾸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가득하다면 사람의 마음은 즐겁고 행복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마음을 얻고자 하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하고 복된 은혜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절기 가운데 맥초감사주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이 두 개의 감사주일을 보냅니다 지난 2016년도 이제 6개월을 다 지나고 이제 이렇게 새롭게 치료를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사를 점검하면서 이제 남은 2016년도 6개월을 보낼 수 있다고 하면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인 줄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점검할 때마다 내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는 마음에서 오늘 저는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이제 하박국을 통해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17째로 보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쓰인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없으며 입니다 없으며 못하며 본서의 저자는 책의 제목과 같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은 껴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은 끌어안다라는 그러한 의미 속에서 파생된 이름입니다 이는 매달리다 붙잡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나온 이름인데 하박국이 하나님을 끈질기게 매달렸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무성치 못하며 열매가 없으며 소출이 없으며 식물의 양이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것 왜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있는 것에만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과 믿는 송도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없음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고 풍성하고 넉넉하면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되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다 하면 그 사람은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정신 이상자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도 누구나 넉넉하고 풍성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는 누구나 합니다 그런 사람을 인생의 점수로 굳이 평가한다면 아마 50점 인생이 아닐까요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0점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점 인생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환경이 넉넉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로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고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100점 인생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키워드 대주제는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배경 이 하박국이 쓰여진 배경을 보면 사실 굉장히 살기 어려운 힘든 시대에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생명을 이렇게 연명하는 것조차 힘든 보존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에 그들이 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강대국인 바벨론에 포로 생활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히 곤면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수록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아야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원래 하나님께 사실 불평을 늘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듣고 나니까 그때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박국 1장 2장에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외쳐도 구하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그는 순종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울어온 자는 고통을 통해서 신앙의 연단을 받는다고 자신이 깨달고 나니까 그는 스스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없어지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없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축복의 통로고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진정한 감사는 어떤 세상에 소유가 없다 하더라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비록 몸이 병이 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그 믿음이라는 선물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은 구원의 주님만 바라볼 때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입니다 한마디로 가난한 인생이에요 조금 다른 표현으로 거지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본문에서 한 단어로 압축합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심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의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부럽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이 보기에 정말 거지같은 인생이고 가난한 인생인데 그 마음이 천금을 소유하고 있는 재벌집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기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고 오늘도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순간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도다 그의 목이 칼이 들어오고 그의 몸에 톱이 켜는 그런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목이 가려서 한 점의 그 음식이 필요한 그 상황에 죽을 지경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그 구원의 즐거움을 찬양하리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으로 인해서 뭘 느끼고 무엇을 감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우리의 영혼이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만 가지고도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영혼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더라도 영혼 구원 받지 못하면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없다면 그 인생은 마른 풀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꽃꽂이에 있는 꽃이 살아있는 꽃일까요? 죽어있는 꽃일까요? 제가 어떤 교회에 가서 질문했더니 많은 분들은 꽃꽂이에 꽃이 살아있다고도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서 사실 살아있으나 죽은 거다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분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저도 후자의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꽃꽂이에 꽃이 지금은 화려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 꽃은 분명히 더 이상 성장해 가지 못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왜 그래요? 뿌리가 잘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 없는 꽃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보고 그 인생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합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오늘 또 인만우엘 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구원의 가치를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게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서에 한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그는 300데나리온에 되는 오늘날 시가로 거의 3만 불 가까운 값비싼 향유를 값없이 깨트려 아낌없이 깨트려 주님께 드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여인은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300데나리온에 되는 그 향유 그것이 값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 가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조중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전부라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찬송과 102장에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부기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이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고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이슨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희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표현 그것이 감사입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시켜 주신 그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 안에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으뜸이 되게 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19절에 주 요하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높은 곳에 세워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발목에 힘을 주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에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우리를 침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 말라 이제부터 내가 너를 책임질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또한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우리를 침몰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언약을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정기하게 여기니라 아 아멘이니까 여러분 우리를 보배롭고 정기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 오늘도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는 사실을 알면 그분은 날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세임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으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 언약을 믿고 맡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법문의 한절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신뢰관계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합니다 주요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것이에요 주요와가 나의 힘이 된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주님이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이 하박국의 고백을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한 하박국 선지자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권능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강건하게 살도록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주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민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 스스로 주눅들고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것이에요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내가 안 되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 줄 믿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며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힘은 무엇이며 누구입니까 그것들을 어디서부터 오고 그것들은 어디에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얼마나 맡겨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것까지 맡겨드리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변함없는 분이에요 우리 것을 맡겨드릴 때마다 그분은 다 받아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부모되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그 속사정을 알고 부모되는 우리가 받아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맡아주시고 받아주십니다 다이슨 위기 때마다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했습니다 그가 구한 것 중에 우리는 잘 아는 대로 골리아과의 싸움입니다 다이슨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작은 물멧돌 하나를 던졌을 때 장수의 칼도 두려워하지 않는 골리아씨 여호와의 이름 앞에 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하루 삶 속에서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조건은 물론이고 영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들은 다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골리아과 같은 문제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합니다 가정과 일태를 힘들게 합니다 고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인생이 고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과연 영생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심으로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지만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근심 걱정 권력과 같은 문제 수없이 많이 오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예수 이름으로 물리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총군천사를 부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누브간네사로 왕땡에 왕의 신을 섬기지 않고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웃불에 넣었습니다 그때 마치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도 아주 잘 나갔습니다 왕에게 인정을 받고 출세길이 확 열렸던 그러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금신상에 이방신에게 절 한번 했다 하면 아마 그들은 세상적으로도 출세한 사람이 되었을 것은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담대히 세상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왕이 섭섭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납니다 도저히 그것을 용납할 수 없게 되니까 왕은 그들의 신하에게 얘기합니다 저 풀무웃불을 7배나 더하게 뜨겁게 하라 얼마나 뜨거운지 세 친구를 붙잡고 있던 사람이 오히려 타서 죽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다니엘 3장 20세자에 보니까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이 번지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헤아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에 탄 냄새도 없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풀무웃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도 타서 죽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타서 죽지 않는 것입니다 거둬조차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부간 내사라 왕이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세 사람을 넣었는데 몇 명이 있었지요? 성경에 보니까 네 사람이나 그 안에 보이더라 그 네 번째 사람은 불 가운데 걸어 다녔는데 그 넷째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 속에 있을지라도 타지 않는 것이 증거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더욱더 그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너부간 내사리 말하여 가로대 사드락과 메사카 아벤누고의 하나님을 잔송하리로다 30절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사카 아벤누고를 바벨론 토에서 가장 높은 자로 세워주더라 저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놀라운 믿음의 결단 하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저들이 으뜸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 거리에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거는 신앙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좁고 놓는 감사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자질하는 인생 같지만 그래도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인생 세상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구원시켜 주시고 이제 이 땅에 사는 날도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복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눈으로 보고 사람의 관심으로 보면 정말 비참하고 연약하고 실패한 인생 같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날마다 날마다 구원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하의 일에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기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가장 선하고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